선생님, 저 이제 겨우 서른일곱인데 겁나고 기분이 이상해요. 여자로 끝난 것 같고. 애가 둘이라 그랬죠? 예. 까짓고 갱년기 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막상 닥치는 좀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이시죠? 그게 뭐예요? 혹시 암 같은 거예요? 애를 둘이나 낳고도 모르세요? 여기 잘생긴 여 녀석 보이죠? 축하드립니다. 뭐라고요? 셋째 가지셨어요. 아, 그럼 말도 안 돼. 그럴 일 없어요.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를 해요?